김기수, 팬 가장한 안티팬에 분노, 드라우마 생겼, 사진도 못 찍겠다. . 개그맨 겸 뷰티 크리에이터 김기수가 팬을 가장한 안티팬에 분노했다. . 김기수는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러려고 우당탕 뛰어오시면서 사진 찍어 달라 하셨어요. 참 예쁘신 분이셔서 마음도 예쁘시겠다 했는데. .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개했다. .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한 네티즌이 김기수와 찍은 사진을 개시한 후 그를 비하하는 발언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. . 김기수는 사진 찍을 떼손 모양도 예쁘게 하시고 감사하다고 3번 말씀하시고 90도 인사하고 가시단에 바르고 예쁜 뒷모습이 생각난다. 라며 그거 하시냐. . . 덕분에 저 트라우마 생겼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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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속내를 털어놨다. 그러면서 회사 측에 캡처 넘겼으니 여기 찾아오지 말라라고 경고를 덧붙이기도 했다. 해당 글을 본 네티즌은 김기순 임응원한다. 상처 많이 받았을 것 같다. 화가 안 날 수가 없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